계속해서 충남지역 간추린 소식을 김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보령시가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특산물인 만세보령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령시와 농협은 내년부터 대학생협회에 연간 30억 원 규모의 만세보령쌀을 공급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 금산군이 남이면 석동 1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8월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지하가스 배관을 연결해 LPG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